한 나라의 전성기란 한편으로는 내리막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를 기울어지게 하는 문제점이 하나 둘 드러나는 시기죠. 최대 전성기를 맞은 고려도 점점 세트의 길로 접어듭니다. 고려의 유력 기적들은 왕권의 혼인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문길이 서로 혼인을 맺어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곧 그 세력은 다시 왕실과 혼인을 맺어 하나 둘 외척으로 득세하게 되는데요. 고려 문종도 이러한 외척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외척의 득세는 고려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라이크 역사 14회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시험이 쉬워지는 시간 역시 라이크 역사.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실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의 저자 박광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또 답사여행 전문여행사 여행이야기의 채용롱 씨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용롱입니다. 네. 라이크 역사 14회 오늘은 최대 전성기를 맞은 고려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거란과 여진을 멋지게 물리치고 나름의 전성기를 이룩한 고려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꺾이는 습관이죠. 그렇죠. 보통 어떤 나라가 전성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그만큼의 성장동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고 성장동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회에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밖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그것이 훨씬 더 부각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는 안에서 그 문제가 커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려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가 같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북구성을 반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북진 정책을 추진했던 고려가 약간의 문제점에 도착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금이 강력해지면서 고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때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려가 한 번 꺾이는 그 시점을 책에서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자겸이란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자겸이란 인물이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요? 네. 이자겸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문벌귀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롤문자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한 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문은 문문자예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이요. 그러니까 고려 중기가 되면 귀족과 귀족들이 서로 혼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데 이 이자겸 집안 같은 경우는 문종 때부터 할아버지죠. 이자연 때부터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여태까지 고려의 어떤 혼인정책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광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체논을 해서 왕실끼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권력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다면 이제 몇몇 귀족들이 가문 끼리 연결해서 문벌귀족이 됐는데 그 문벌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왕씨 그러니까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과 혼인을 해서 문벌귀족이 됐던 집이 바로 이자겸의 집이 되는 거고 이자겸의 할아버지인 이자연 때부터 문벌귀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내려오게 되면서 겹으로 이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중의 외척관계를 가졌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자겸이 정말 뭐 자기 딸들을 어마어마하게 왕들에게 시작을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고려시대 같은 경우 종래혼 예를 들어 광종 같은 경우 자기 이복여 동생하고 조카하고 혼인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자겸의 혼인도 보면 사실은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인종을 이제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인종은 자기 둘째 딸의 아이 그러니까 외손주가 돼요. 아 손주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인종에게 붙여놓은 게 누구냐면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을 붙여요. 에잉 이모잖아요. 그렇죠. 친이모예요. 그러니까 친언니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이모가 자기 부인이 되는 이 이자겸하고 그다음에 인종 간의 사이를 설명할 때 되게 복잡한 게 장인임에서 외할아버지라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 겹으로 왕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인물이 이자겸이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자연과 그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가문을 약간 경영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자연 같은 경우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약간 계획적으로 승려로 만들어서 사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어떠한 회사를 재벌이 이렇게 자회사를 경영하는 것 같은 그런 계획적인 가문 키우기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 가문에서 유지했던 것 중에서 유명한 절이 춘천에 가면 볼 수 있는 청평사 있죠. 거기도 이제 인주의 씨가 기본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찰이죠.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인주의 씨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거기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조정에 나오고 했던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면 정말 이자겸의 권세가 어마어마했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더 컸던 건 뭐냐면 처음에 인종이 왕위에 올라갈 때 상당히 위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숙종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종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어린 인종이기 때문에 왕위의 자리가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나중에 다 몰아내고 또 때렸다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외손주였던 인종을 왕위에 올렸던 인물이 이자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셋째 넷째 딸을 혼인을 시켰기 때문에 인종 때 이자겸의 어떤 위세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을 넘어서 실제로는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절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생일에 있어서 인수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왕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서 나는 이런 직책을 받고 싶으니 네가 조서를 써서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겸은 인종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전근대 국가들이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자겸은 거기서 예외에 따라서는 왕보다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렸을 때 인종이 바라봤을 때는 외할아버지면서 장인이 그다지 눈에 거슬리지 않고 이분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또 옆에 신하들이 볼 때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선제공격은 인종이 먼저 해요. 그래서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있었던 이자겸의 세력들을 먼저 제거하고 밖으로 군사를 빼서 이자겸을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자겸 바로 옆에는 중요한 인물이 척중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기억하시죠? 네. 지나면 여진정벌 때 엄청난 무공을 세운 장군이었네요. 네. 석성격파를 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고 윤관조차도 칭찬을 했던 그 인물인데 그 사람이 항상 이자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척중경의 형이 인종의 공격으로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척중경이 자연스럽게 이자겸 옆에 붙어서 결국은 거꾸로 인종을 공격하게 되니까 인종은 죽기 직전까지 몰리게 됐고 결국은 나중에 거의 포로로 잡혀서 자기 외갓집, 처갓집으로 끌려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경에 있었던 궁궐은 불에 타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종의 목숨 자체가 이자겸 손 안에 놓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자겸이 또 더 큰 야심을 가졌다면서요. 이제 결국은 인종을 죽이면 자신이 왕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인가 독이 든 떡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거를 또 막아낸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자겸의 딸, 왕비들이 막아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인종으로 볼 때는 지금 계속 위급한 상황이지만 또 적이 친구고 친구가 적이 되는 참 묘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참고로 이 부인들, 왕비들은 나중에 전부 다 폐비가 됩니다. 이자겸의 난이 진압이 되게 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자겸 세력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아주 좀 사소한 분열이었는데 어쨌든 척준경과 이자겸이 이제 인종이 있는 궁궐을 공격해서 인종을 이제 바깥으로 빼냈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에 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자겸 쪽에 있었던 종이 척준경 내 종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그때 척준경이 그때 화살 쏴서 왕이 죽을 뻔했어. 그리고 니네가 불질렀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척준경 내 종이 생각할 땐 우리 주인이 가장 큰 궁을 세웠는데 저 이자겸 내 종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척준경 내 종이 이릅니다. 저 이자겸 내 종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척준경은 듣고 저 종이 지가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닐 거다. 분명히 이자겸이 평소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얘한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해서 바로 따지러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자겸 깜짝 놀라죠. 만약에 척준경이 돌아서면 그 삼국지에 여포가 사라진 동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준경에 없는 이자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이 척준경한테 가서 막 사정사정하고 그런 걸 갖고 아래 것들이 한 걸 하냐고 막 말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척준경은 마음이 살짝 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한 틈을 인종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이제 그 신하들을 통해서 척준경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충신인데 어떻게 역적인 이자겸 옆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자겸을 거꾸로 진압하고 그럼 물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저쪽 영광으로 귀향을 보내게 되면서 일단 인종이 다시 복귀를 하고 그 이자겸이 있던 자리는 척준경이 일단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되게 감정적이에요. 마음의 앙금으로 인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신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인들로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큰 사건으로 또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겸은 귀향을 가서도 고개를 숙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설이긴 하지만 영광에 혹시 유명한 게 뭔지 아시나요? 영광 굴비. 그렇죠. 굴자가 구부린다는 뜻이잖아요. 비자는 아니라는 뜻이고. 그럼 뭐예요? 구부리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생선 그 당시 나오는 조기를 올리면서 이 생선은 굴비다. 이러고 인종한테 올렸어요. 귀향가 있었던 이자겸이. 나는 숙이지 않아. 이 표현을 인종한테 했는데 자기 장인이면서 외아버니까 죽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돌아간 사람이 이자겸이 되고 인종은 척준경이 권신이 됐지만 그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왕노릇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대거 예전에 있었던 신하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때 이제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지금 척준경이 권력이 너무 세니까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예전같이 척준경이 다시 또 인종을 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인종이 척준경을 바깥쪽으로 쫓아내게 되면서 죽이지는 않고 쫓아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자겸이 나오는 해결이 되고 인종이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왕권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궁궐도 불에 타고 여태까지 고려 왕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챙피언이를 당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려 왕실의 권위는 무너지고 생각보다 귀족들의 힘이 세구나 이런 것들도 거꾸로 느꼈고 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개경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다스리기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거랑과 여진과의 전쟁에서도 한 번밖에 함락된 적이 없는 개경인데 내부의 문제로 막 다 궁궐도 불에 타고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자겸이 보여줬던 행동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북구성을 반환하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잖아요. 이제 금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굴복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나라의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굴복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겸은 여기서 사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놈들이 하면서 금나라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후자 요거를 받아들인 쪽으로 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권력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가 정책의 상당 부분을 망가뜨렸던 인물이 또 이자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는 인종이 어느 정도 이자겸을 수습을 했지만 이분 내산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궁궐을 짓는 동안 사실은 개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 숙종 때 만들어 놓았던 한양 쪽 그다음에 제2의 도읍지라고 하는 석영 쪽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개경에 있었던 신하들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 이제 일관이었던 백수환 그다음에 이제 개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석영 출신이었던 정지상 이런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얘기 이전에 듣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인종이 듣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묘청은 승리했는데 어떻게 왕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나요? 그래서 광종 때 일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광종 때 왕사국사제도를 만든 이후로 승려 중에서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항상 왕 옆에 둘 수가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묘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왕에게 조금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이제 왕에게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인종의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죠. 바로 뭐냐면 지금 개경에 이자겸의 난으로 불에 타버렸다. 궁궐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기회에 아예 석영으로 천도를 하자. 그리고 금나라한테 눌린 거 좀 억울하지 않냐. 이 기회에 금나라도 밀어붙이자. 그러니까 왕으로 볼 때는 자수심도 살리고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여기가 이미 무너져서 조금 떨어지고 있고 저쪽은 좀 길지라고 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그럼 석영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여러 면에서 인종의 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돌아가게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석영 천도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묘청의 석영 천도서라면 되게 자지의식을 높인 사례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런 자지의식도 있겠지만 어떤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 사건을 볼 때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순수한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만 분명히 그림자가 있죠. 또 어떤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또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교훈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어떤 순수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보면 나중에 조금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묘청도 자기 세력도 기르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주의식도 드러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경에 있는 세력들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서 실제로 또 순수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아마 묘청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인종도 아마 이 얘기에 홀킷해서 석영 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실제로 궁궐을 짓기 시작해요.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기 시작하고 그 궁궐을 짓는데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종이 실제로 석영 천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사실은 석영 천도서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광종의 형이었던 정종 때 석영 천도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정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만에인가. 왕위에 있다가 4년 만에 죽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왜 정종이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석영 천도론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개경 중심으로 진용이 짜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경을 근거지로 삼았던 귀족들로 볼 때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의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과 연결된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손님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갔을 때 여태까지 자기가 누리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러면 새롭게 옮겼을 때 권력을 갖는 것은 왕. 그 다음에 왕 옆에 그 지역의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종 같은 경우는 장수왕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도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새로운 신흥 세력들은 이제까지 눌려 있었던 개경 귀족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결국 개경 귀족들이 반대하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네. 인종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개경 귀족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또 머뭇거려요. 그런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전설처럼 이때까지 정치적인 그런 기술들을 쓰던 이 석영 세력들이 갑자기 무슨 술책 같은 거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인종의 신뢰도를 확 또 꺾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영 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세력이 볼 때는 이거 석영 천도가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바심을 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지극정성으로 달라붙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왕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써요. 용이 나타났다고 대동강에. 역시 비술이 최고죠. 대동강에 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용이 직접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큰 떡알 만들고 그 떡알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그걸 강물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그 떡이 사이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기름이 쭉 올라오면 대동강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흘릴 때 거기 오색빛이 하늘에서 빛이 쬐면 찬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게 용의 침이다. 왜 대동강에 침을 뱉으셨을까요. 밑에 용이 있으니까 침을 조금 흘린 건데 이게 오색찬란하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인종으로 볼 때는 여태까지 쌓았던 상당 부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던 근거들이 다 거짓말로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정말 아홉 가지를 잘하고도 한 가지 거짓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묘청인 아니죠.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묘청의 어떤 일화 같은 술책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서 김부식 등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거 보시라고. 쟤네들은 저렇게 비수를 쓰고 어떻게 보면 정도가 아닌 이상한 방법을 써서 왕을 속이려고 했으니까 저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종이 이때 서경천도를 포기하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확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묘청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세력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에 어떤 여태까지 추진했던 일들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조바심을 냈을 것 같습니다. 다 온 거였는데요. 마지막 한 수를 잘못 떠가지고. 그럼 묘청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떤 일을 또 하게 됐나요? 네. 결국은 이제 조바심이 극에 달했던 묘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묘청의 난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냈다는 군사로 자기네들을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라의 이름도 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이제 개경정부 하나, 서경정부 하나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경파와 서경파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금에 대해서 사대를 할 거냐 자주적인 어떤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낼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훨씬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개경 그리고 또 사실은 묘청의 난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세력의 개경 세력의 중심이라고 하는 김부식이 어떻게 보면 사령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종한테 알리지도 않고 서경파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다 죽여버려요. 먼저 선참 후계라고 그러죠. 먼저 목을 베고 왕한테 알립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정지상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상당 부분의 수뇌부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서경파로서는 여러 부분에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도 김부식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서경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묘청은 그렇다면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됐나요? 결국은 이제 잡혀서 죽게 되죠. 결국은 이제 묘청의 난이 남겨놓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묘청의 난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서경이 약해지진 않았어요. 분위기 자체가 개경적으로 살짝 쏠리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에서는 서경을 국도에 그러니까 도읍지에 위치해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진 정책이 동북구성을 반환했던 것들은 안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서경을 중요 어떤 영역에서 빼버리게 되면서 고려가 어떻게 보면 개경 중심으로 또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창을 막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김부식이라는 이란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쓴 김구식이거든요. 맞죠. 그 사람인가요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삼국사기의 편저자로 워낙에 유명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인종 때 가장 중요한 정치가이기도 했고 개경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이 그렇듯이 윤관이 그랬고 강감찬이 그랬던 것처럼 문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군사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서경파의 전쟁에 총사령관에서 진압군의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국사기를 쓸 때 이 사람이 고구려 쪽보다는 신라 쪽 중심으로 썼다라는 혐의를 받게 되고요. 실제로 김부식의 아버지까지만 하더라도 경주에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출세를 위해서 개성으로 왔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문을 경주 김씨 가문을 신흥 가문인데 이제까지 강력한 가문이었던 인주희 씨라든지 해주채 씨라든지 이런 가문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는 게 김부식이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개경파의 우두머리가 됐지만 고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묘청의 난에서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책에도 반영이 됐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윤관은 어찌됐든 금나라와 끝까지 그때는 이제 금이 되기 직전에 여진이었지만 한 번 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김부식은 오히려 금의 4대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사실은 조선시대하고 비교해보면 김부식은 그래도 훨씬 낫다라는 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왜냐하면 김부식의 이 식자 다음에 있는데 김부식의 동생이 김부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이름이냐면 중국 송나라 때 유명했던 소동파라는 사람 있죠. 소동파의 원래 이름이 소식이에요. 그 사람의 동생이 소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김부식의 아버지도 그렇거니와 김부식 자체도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중심 우리가 중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화는 송이다. 즉 금은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송과 금이 있고 만약에 고려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금이 송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공격하기 위해서 니네가 우리한테는 굴복해야 되지 않겠니? 이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죠? 그 청나라가 그렇죠. 명나라를 공격하던 그러니까 광해군 인조 때 보면은 그 당시 후금이었던 또 나중에 청으로 바뀌는 이 여진족이 명을 칠 테니까 니네들은 가만히 있거나 우리 편이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상황이었죠. 그때 조선의 관료들은 야 그래도 그래도 명인데 라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여기서 김부식은 세잖아 얘네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골수로 중화 사상이 깊었다면은 송을 공격하는 금을 우리가 차야 된다. 고려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에이 그건 아니지 여기서 멈춰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과 현실을 김부식은 일단은 구분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중화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괜히 송나라 사이에 끼어들 필요는 없지 우리 일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반만 어떤 사대론자였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념도 현실도 사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 때는 자존심은 꺾었지만 국토가 보존됐던 반면에 조선시대는 자존심도 꺾이고 국토도 만시창이가 되고 했던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조선과 고려라는 시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김부식을 조선시대의 사대론자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조금은 저는 낮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타협해도 된다라고 하는 약간은 러프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었던 나라죠. 융통성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 융통성이 있게 됐던 건 뭐냐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늘 열려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실은 이자겸의 난도 그렇고 묘청의 난도 그렇고 이 와중에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뭘 보고 있었냐면 외부의 상황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섣부르게 이념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왕실과 문벌 귀족들만의 이익이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윤관 때 보여줬던 고려에 출중한 국방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나라로 하여금 굳이 저기까지 쳐내려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만들어주긴 했지만 나라의 큰 어려움은 없이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나라가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을 때도 결국은 강화 조건이 뭐냐면 그럼 우리 송나라랑 단교하고 이 나라랑 그래 그럼 니네 연호 쓸게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세 번의 전쟁이 있었고 이때는 전쟁 없이 한마디에 좀 하지마 했지만 그 상황을 굳이 겪어보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에이 지금은 아니지라고 어떻게 보면 사태를 관망할 수 있는 여유 어떻게 보면 정보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해서 고려는 이자감의 난과 며청의 난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대충 위기를 수습했지만 이제 안으로 문제가 골마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고려가 조선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외부의 환경에는 둔감해지고 내부의 이권을 놓고 다툼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막 비싼 차, 비싼 옷 입는 거 보고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뭐라고 하고 싶거든요. 저 차 살 돈으로 집을 사야지. 그런데 예전에는 아마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돈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안 되면 자기가 높여를 높게 잡는 게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제 북진 정책을 포기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고려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라도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그런데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게 내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즐거운 풍악놀이가 밑에 사람들한테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이제는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고려가 이제 조금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격적인 고려의 더 어려운 상황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시기죠. 드라마에서도 몇 번 방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들여다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 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좀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 라이크 역사 14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